영화 쿵포팬더사가 영화 예매율 1위에 등극했다. 쿵포팬더사는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 기준 현재 상영 중인 탐요 댓글 부대 등을 제치고 전체 영화 예매율 1위에 올랐다. 사전 예매량은 4만 3,284장을 기록했다. 이는 드림옥스 시리즈 장화신은 고양이 끝내주는 모험 예매량 2만 630장의 2배 이상의 예매량이다. 쿵포팬더사는 모든 쿵포마스터들의 능력을 복제하는 빌런 카멜레온에 맞서기 위해 용의 전사인 자신마저 뛰어넘어야 하는 포의 새로운 도전.